수박 먹으면 꼭 이건 했었거든. 좋아해 봐. 붙었어 붙었어. 너무 뜨겁해 지금. 해봐요 이거는. 어? 나 붙었어. 어디? 어때요? 어때요? 잘 붙었어요 언니. 아름답나요? 약간 뺑덩어먼 뭐 이런 거 아니야? 그치? 몇 개까지 붙여야 돼 정말. 어떻게 거기 붙냐? 안돼. 하사야 이리 와봐. 대칭으로 여기도 같이 붙여줘야 돼. 나와놔. 아 뭐야. 나도 안돼. 고개를 완전 덧붙하네. 근데 매력있다 하사야. 이거 어떻게 얼굴에 붙이냐고. 어제 언니가 붙였던 거랑 비슷한 데다 붙였네? 언니 봐봐. 어제 내가 붙인 거랑 달라. 저같아 달라. 아 너무 웃겨. 뭐하나 해봐. 대박. 저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. 너무 세게 하면 안 붙고 약간. 나와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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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놔.